다양한 그림이 담긴 국보 백자 청화 산수 화조문 항아리 들여다보기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국보로 지정된 백자 항아리 두 점 중 길쭉한 항아리를 만나볼게요. 국보 백자 청화 산수 화조문 항아리입니다. 어깨는 둥글고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친숙한 형태의 항아리죠. 항아리에 푸르게 그린 여러 무늬들이 아주 볼만한데요. 도자기의 내면에 볼록볼록한 틀을 그린 후 그 안쪽에 서로 다른 네 가지 그림을 그려넣었고요. 각 틀은 마름모로 연결하였는데 그 안에 부유할 부자를 변형에 그려넣어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. 부자 위로는 둥근 원안의 목숨 숫자를 부자 아래로는 둥근 원안의 지경 강자를 변형에 그려넣어 만수무강도 기원하였죠. 틀 안의 그림들을 좀 더 깊이 들여볼까요? 그림 네 점 중 두 점은 화조문입니다. 두루미가 괴석이 있는 화분 곁을 논일고 봉황이 풍성한 꽃나무를 즐기네요. 나머지 두 점은 산수문입니다. 이 산수문은 물가의 절벽 위에 높다란 누각이 서 있고 그 옆으로는 배가 한가로이 떠 있으며 아래쪽에는 정박한 배들의 돛대가 보이고 저 멀리 강 깊은 곳에는 높다란 바위가 솟고 둥근 달이 떠 있네요.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백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. 항아리와 접시와 연적에 담긴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유사하죠. 이 그림들은 동정호의 가을달이 뜬 풍경인 동정추월을 그린 것입니다. 같은 동정추월을 소재로 한 보물 백자청화 동정추월문항아리와도 한번 비교해보면요. 절벽 위에 서 있는 높다란 누각 유유히 떠다니는 배 닷을 내리고 육지에 머무는 여러 배들의 돛대 높다란 자연물 곁트 동그란 달 등의 소재가 공통되지만 국보 백자청화 산수화조문항아리 속 동정추월 그림가는 전반적인 느낌이 아주 달라 재밌습니다. 또 다른 산수문은 아주 여유로운 한떼를 담고 있어요. 물가에 누각에 있는 한 사람과 그 곁에 배에 올라탄 한 사람이 생선꾸러미인 듯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고요. 저 너머에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에는 높다란 산이 늘어서 있습니다. 이 평화로운 산수화가 모델로 삼은 특정한 그림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앞서 살펴보았던 동정추월 그림이 그려진 백자 두 점을 참고해보면 항아리의 뒷면과 연적의 다른 면에 누가 곁에 물가에서 두 사람이 교류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에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국보, 백자, 청화, 산수화 조문 항아리 속 그림과는 많이 다릅니다. 연적에 담긴 다른 산수화들과도 닮은 구석이 없죠. 다만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항아리 속 산수화와 견주어 보면 화면 우측 하단 물가에 누각과 나무들이 자리하고 화면 중앙 좌측에 언덕같은 지형이 위치하고 화면 상단에 널찍한 이등변 삼각형 꼴로 산들이 등장하는 점이 닮았기에 두 항아리 속 산수화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적으로 참고한 특정 작품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. 부와 만수무강 두루미와 봉황 탁 트이고 평화로운 풍경까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알찬 백자항아리 국보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였습니다.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